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인생 방래식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을 해주세요. 사람을 얻는 것이 허덜한 행복이며 사람을 잃는 것은 크나큰 슬픔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좋은 사람 만나고 싶거든 내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은 자석 같아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끌어 당기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그릇이 키운만큼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고 조금은 버거운 세상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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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